아침은 무사하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또한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오 그저 명령대로 행한 것일 뿐 뭐, 이 정도에 좋다고 희죽거리고 싶진 않아 이 또한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오 그렇기에 나는 담담하오 역시 관리자님이십니다 이런 일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? 어, 저희가 해낸 거예요? 이 또한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오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 또한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침은 무사하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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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루 하루로 하루가 저물어 가는 동안 나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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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